7월 29일 금요일 아침 뉴스 이어가겠습니다.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0.9%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의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.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.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마이너스 0.9% 역성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지난 분기 마이너스 1.6%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른바 기술적 경기 침체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.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경기 침체와는 또 달라서 미국 경제가 진짜로 침체에 접어들었는지를 놓고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올바른 경로에 놓여 있다며 또다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안간힘을 썼습니다. 실업률이 4개월 연속 3.6%를 기록하며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는 등 노동시장이 튼튼한데다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떠받들고 있는 소비자 지출 역시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또 미국 제조업 투자도 활발하다며 최근 미국에 29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SK 사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조만간 미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란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. 미국 내 소비 역시 점점 둔화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. 오늘 뉴욕 증시는 하지만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한 금리 인상 속도 완화 가능성에 주목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.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.